반가워요. 고운 손님들 손쌤입니다. 9월 모의평가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당일에는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. 우리 사회문화 선생님이 시험지가 나와서 쭉 풀어보고 총평 진행하도록 하는데 벌써 되게 환호하는 소리들이 막 들려요. 6월 모의평가 대비해서 구모가 조금 체감함도가 올라간 건 맞지만 도표가 4개에서 3개로 줄었다고 와 이제 도표 안 해도 된다. 특히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녀 나오면 수평 총 예를 들어 여자 남자 근로자의 수나 평균 임금 임금 총액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그 유형이 좀 빠졌어요. 그래서 역대 4개년간 처음으로 도표가 하나 줄었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. 먼저 전반적인 난도는 중하 샘피셜 6월 모의평가 보다는 난도가 조금 올랐는데 사실 사회문화가 어떤 킬러문화 배제 이슈랑 크게 관련이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. 구경수 그리고 과탐 2과목과 좀 관련이 있지 사탐 자체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데 뭐 그런 정부의 방침을 조금 의식했는지 도표를 한 문항 줄였고요. 개념이 17개 도표가 3개. 도표가 가장 배점이 역사적으로 낮았어. 8점밖에 안 되고요. 나머지가 개념인데 전반적으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이게 변별력을 아이들이 사고력을 통해서 이제 변별력을 높이는 그런 느낌보다는 시간 끌기용 문제를 좀 많이 넣어서 좀 얍새비하게 변별력을 좀 높이고 등급을 가르려는 그런 약간 꼼수가 보이는 시험이어서 선생님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.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개킹받는 문항이었을 거예요. 7번 문항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시간 끌기용이거든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의 어떤 개념이나 정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물도 3명이고 글에 드러난 집단 그 다음에 소속된 집단 공통적으로 소속된 집단 이런 식으로 되게 내신스럽고 좀 애들이 드럽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문제들을 껴놔서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변별력을 내려는 그런 좀 안 좋은 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지. 구모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도 송금 모의고사 시즌1도 난도가 좀 있지만 시즌2도 시간 압박용 모의고사를 조금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너희들에게 드려야겠다.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도표가 이제 4개에서 3개로 줄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진 마라. 왜냐하면 그 10번 문제 있잖아요. 6월 모의평가에서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녀 평균임금 나오고 그거 6월 모의평가에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서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유형이 수능에서 부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손끝 파이널 시즌1 모의고사나 전공자의 NJ 1일 2표로 충분히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. 도표에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. 그 다음 두 번째는 3지선다가 또 나왔어. 6월 모의평가에도 한 문제 9월 모의평가에도 5번에 한 문제. 그래서 3지선다 유형은 올 수능에도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에게 좀 완전 킹받게 하는 그런 시간 지연용 좀 내신스럽고 드러운 문제들 있지.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7번뿐만 아니라 9번, 10번, 17번, 19번 그러니까 뭔가 사고력을 요하거나 개념 자체를 너희들에게 막 이제 생각하게 해서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조건이 복잡하거나 A, B를 헷갈리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기가해상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이 나는데 기가해상이 A, B 수준의 뭔지 조건을 활용해서 너희들이 판단하게 하는 그런 유형들이 조금 많아서 뭔가 공부를 위한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문제 유형 연습을 여러분들이 조금 하셔야겠다. 그래서 더더군다나 전공자의 NJ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닐까 전공자의 NJ는 이런 유형별 연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도록 이제 NJ 문제집이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좋게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.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 9월 모의평가 경향에 맞는 연습을 많이 하고 싶다. 특히 개념을 좀 틀렸다 하는 고문 손님들은 전공자의 NJ 적극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난도 문항이라고 뽑기에도 조금 그런데 3번, 7번, 20번 정도가 고난도로 보여요. 3번은 원래 역사적으로 최근 4개년간 계속 어려웠습니다. 첫 장에 나오는 양적 연구 관련해서 사회조사 유형이죠. 역시 6월 모의평가 때 질문지법이 떴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 때는 실험법이 떴고 실험법에서 내가 계속 강조했던 독립변수를 인위적으로 처치한 집단이 실험집단 그렇지 않은 집단이 통제집단 특히 정답과 관련해서 1, 2차 자료의 정의를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3번은 문항도 좀 잘 만들었고 고난도로 잘 빠진 문항입니다. 근데 7번은 정말 드럽게 시간 끌기 용으로 좀 고난도로 여겨지고 20번 같은 경우는 이번 EBS 수능 완성에도 나왔고 당연히 선생님 전공자의 1일이 표에도 20번과 유사한 ABC 중에 누가 유부논지 선생님 최근에 해설 강의 찍어서 다 생생히 기억나거든 그런 비슷한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. 그래서 ABC를 결정하게 하는 그런 요소를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게 다가갈 수 있는 이 3문제 정도가 고난도 문항이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최근 4개년간 구모 경량을 보면 도표가 뭐 4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 올해 이제 3문제가 나왔다라는 점이고 개념 배점이 최대였고 도표 배점이 최근 4개년간 최소였다. 그래서 선생님 이참에 저는 도표를 버리려고요.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내가 여름방학 커리큘럼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.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때 도표가 4개 나왔고 9월 때 3개 나왔던 거야. 물론 우리는 수능에서 수능 때 3문제가 나오면 좋겠지. 근데 우리가 그걸 점쟁이가 아닌 이상 맞출 수는 없잖아. 수험생의 자세는 높은 등급 받고 싶다면 그쵸? 1등급 받고 싶다면 1등급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도표를 다 버리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마셔라.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PDF 파일로 이제 총평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 드릴 텐데 이제 6번을 보시면 선생님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있어. 너희들도 이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데 이게 6월하고 9월을 조금 평가원이 영리하게 낸 게 겹치지 않는 주제들을 조금 많이 냈어요.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연구윤리는 6모때 안 냈는데 9모때 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같은 경우는 6모때 냈는데 9모때 안 냈어.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은 6모때 안 냈는데 9모때 냈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. 남녀 나오면 수평촌 그 유형은 6모때 냈는데 9모때 안 냈어. 그리고 6모때는 산업사회, 정보사회 비교하는 유형을 냈는데 9모때는 정보사회의 역기능 해서 되게 쉽게 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차되지 않는 주제들을 다양하게 6월, 9월 때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특히 또 사회적 소수자도 6월 때는 나왔지만 9월에는 안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. 평가원은. 그래서 허세님이 업로드 해놓은 pdf상에 노란색으로 6월, 9월 둘 다 안 나왔던 거는 그래. 조금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6월, 9월 둘 중에 하나라도 주제가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난반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평가원이 여러가지 주제를 폭넓게 공부해라라는 시그널 같아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. 그래서 선생님이 9월 해설 강의는 이제 오늘 찍을 거야. 그래서 오늘 찍어서 아마 내일 업로드가 될 거니까 꼭 모르는 선지 하나 지문 없이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선생님 하반기 커리큘럼 퀘스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나 스텝에 맞게 유형을 분류해서 학습법을 자세하게 말씀드렸거든요. 그래서 그 영상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꼭 포기하지 않고 사회문학 공부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자면 난도는 중하였다. 그리고 되게 얍삽하게 시간 지연용 문제들이 내신스럽게 좀 많았다.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여름방학 때 전공자의 N제와 손끝 모의고사로 든든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 건강 잘 챙기시고 선생님과는 강의에서 뵐게요. 고생 많으셨어요.